이봐 난 나가고 ㅆ하고 이놈 안찍아 스페지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본격적으로 가을을 알리는 비가 왔었죠 오래간만에 수중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4 siete 쪽대람айтесь 첫번тя 조산을 쓰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올지 몰랐죠 거의 한여름 소나기 오듯이 왔는데요 우리가 뭐 했더니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수중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라가는데 무려 보통 한 30분 걸리는 길이를 거의 1시간 넘게 갔으니까 2배 이상으로 힘들었죠 그러니까 생각난다나 봤는데요 알주어스가 있습니다 알주어스 생각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알주어스 몹시 힘드는 산길 등이 오르기 힘든 산길 비탈길이 겨우게 올라가요 또는 뭐 험한이라는 뜻이 있네요 어쨌든 간에 혹시 힘든 벅찬 그런 뜻이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 또 살이 좀 쪄가지고 걱정입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한 달 이내에 거의 10kg 정도를 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빼면 소용이 없어 그 다음 달부터 찌면 찐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살이 찌는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살이 빠지는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간을 조금 두고 하게 되면 그만큼 좀 찌거나 빠지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요 급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급요요가 또 찾아와요 어쨌든 간에 추석 전 추석 마지 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 오히려 더 찐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체질은 살이 한번 빠지기 전에 한번 찌더라고요 한번 찌고 그 다음 또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체형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번 살을 빼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빼면은 아예 굳혀버릴 생각인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도 큰 병 없이 큰 병 없이 노한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깐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그냥 병으로 알람이 죽는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몇십 년을 병으로 고생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 편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인의 명목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 했던 단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데요 판타스 마구리크 판타스 마구리크 판타스 이런거 많이 들어봤죠 판타스 마구리크라고 해서 일루시브 또는 unreal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환상의 환영의 뭐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꿈속에서 보는 듯 환영이나 환상은 꿈속에서 보는 듯한 그런 거겠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요즘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낮에 아주 생생한 생생한 꿈을 자주 꿨 자주 꿨는데요 꿈인지 현실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마치 꿈이 현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판타스 마구리크를 봤더니 꿈속에서 보는 듯한 환상적인 그리고 꿈을 꾸면은 그게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내가 예전에 언젠가 그 책 속에서 그 누구냐 꿈에 해석하면 아주 유명한 서양 사람 있죠 프로이드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내용은 다 생각을 안 나고 꿈을 꾸게 되면은 꿈을 꾸기 전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꿈에 영향을 주는데요 주는데 뭔가 좀 왜곡 왜곡 왜곡이 돼서 나타난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이쁜 여자를 봤다 근데 그 이쁜 여자가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조금 살이 다른 달지 아니면 뭐 뿌리나 있는 달지 그런 거가 있고 그리고 무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들한데 특히 동물 동물이나 어떤 그 사물 그런 것들이 뭐 왜곡이 돼서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슨 개나 고양이 봤다 근데 개의 얼굴이 다른 동물로 되어있는 달지 아니면 손이 다른 동물로 되어있는 달지 사진 합성시켜 놓은 것처럼 왜곡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꿈 같은 거 뭐 인셉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사기를 쳐먹고 사기를 치죠 요즘은 그런 게 아주 흔해진 것 같아요 남의 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아주 비일기지하고 꿈을 또 일부러 그렇게 꾸게 또 만들기도 한대요 예전에는 거의 무슨 마법사나 신의 영역 같은 느껴졌던 것이 웬만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가지고 또 자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도된 꿈을 꾸게 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썼는데 어쨌든 간에 요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상태가 그러다가 오늘부턴가 어제부턴가 조금씩 밤에 잠이 들기 시작해요 수면제 없이 수면제 없이도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수면제 약을 타와서 먹을 수도 있는데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자연적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입니다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해보는 것도 경험상 저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밤에는 수면제 없이 시차적응을 잘해서 상황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신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오늘은 W를 할 차례 벌써 W예요 V, W 지난번에 V를 했고 W, X, Y, Z인데 X, Y, Z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W W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W도 정확하게 신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신의 이름이 나왔어요 거의 뭐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을 먼저 보면 Way입니다 Way W, A, Y 이게 퍼니여가지고 Way, One, Two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법, 방식, 길 길 많이 참 알고 있죠 근데 길은 영어의 G, I, L, L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무슨 무슨 방면 무슨 무슨 점 그런 게 있어요 뭐뭐한 점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이제 패러프레이즈 한다고 해서 Way는 라는 걸 써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방법, 방식, 길, 방면 이거 다 한자잖아 한자 근데 이걸 다 Way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뭐한 점 뭐뭐한 점을 포인트로 쓸까요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근데 포인트보다 Way가 더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단어의 뜻은 길, 도로입니다 길, 뭐뭐하는 길 또는 도로 거기서 응용돼서 거리까지 종종 더 Way에서 뭐뭐스러 가는 게 통로 투, Way 그 다음 노점 뭐뭐한 여정이 들었다 노점 그게 거리랑 비슷해요 파, 파 Quite a ways 상당히 먼 거리 영어에 참 어려운 영어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쉬운 단어인데 거기에 S가 붙는다 할지 더가 붙는 날짜에서 잘 금방 확실하게 애오지 않으면 모를 뜻을 잘 모르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Way is라고 해서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거리라는 뜻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뭐 어려운 단어를 아는 것도 좋아요 어려운 단어를 아는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좋은데 쉬운 단어의 응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방법 워낙 뜻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면 방법 부근 근처 지방 지역 지방 지역까지 요거는 어렵죠 The way and that 다만 여기저기 This and that 뜻 못했겠지만 The way and that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Way이라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리빌처럼 리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리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지난번 신을 나타내는 말 이런 것처럼 상당히 많이 있어요 리빌 폭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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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드러내 보이다 말을 해서 그런 뜻인데 웨이드 보면 진행, 전보, 진보, 진보, 진로, 앞길, 항진,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 위에서 봤더니 방법, 수단, 방식, 뭐뭇의 방법, 방식, 양식, 뭐뭇풍의 식으로 근데 뭐뭇식과 뭐뭇풍으로는 알라도 있죠, 알라 근데 뭐뭇식, 뭐뭇풍은 웨이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알라를 많이 쓰겠죠 뭐뭇하는 방법은 How를 많이 알고 있어요 How to 뭐죠 Ways of doing business 사업을 하는 방법 그럼 How to도 뭐 비즈니스라는 말이 더 익숙해져 있을까요 Ways of doing business보다는 종종 Ways에서 사회적인 습관 관습, 풍습, 관례 방식 그러니까 습관, 관습, 관습, 풍습, 관례론 한자로 된 어려운 단어를 모르면 Ways라고 쓰면 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죠 웬만하면 무슨 말 어려운 말을 쓰니까 참 어려운 말을 딱 쓰면 애노리 없이 그 뜻 딱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걸 쓰는 게 여기도 뭐뭇하는 식 거릇 ancestral ways 옛날부터의 풍습 더 웨이 해서 구어로는 이런 게 구어로 접속사죠 뭐뭇처럼 뭐뭇에 의하면 뭐뭇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뭐뭇임으로 뭐뭇 같은 I wonder if you feel the way I do 당신은 이 느낌도 내 느낌과 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웨이란 느낌 느낌이란 말 대신 더 웨이를 써서 말을 합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는 말이니까 이런 걸 잘 하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서 외우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다음 my way 제 뜻으로 하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의지 의향 내 뜻을 굳힌다 my way once way in everything 만사에 고집을 부리다 the once way 경험 또는 관심이 미치는 범위 the best advice that ever came my way 내가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최상의 충고 이런 식으로 자 구화로는 직업과 장사란 뜻이 있어요 보통 장사는 비즈니스 일 비즈니스 워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구화로는 직업과 장사 ways 가 way 근데 way에 왜 직업하고 장사란 뜻이 있을까요 그걸 쓰니까 그렇게 알면 돼요 그냥 그렇게 외우는데 그냥 뭐 여기 다운에서는 사업 전문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be in the retail way 소매상을 하고 있다 리테일 리테일 소매란 뜻이니까 무슨 무슨 소매상 전문상 규모 범위 ways 단수증 항해 진수대 선대 기계 동면 동면이 움직이는 면 움직이는 면 그러니까 way라는 걸 말하기 있는데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쓰기 참 어려워 뭐가 있는데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기계가 움직이는 부분을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게 way가 되겠죠 이런 거는 대중매체에서 교묘하게 보여주겠죠 교묘하게 법률에서는 통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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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권은 많이 응용이 되겠죠 the light of way 법률에서 쓰는 용어겠지만 자 way가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여기 the way 해서 예수의 길 또는 크리스트교 예수라는 말이 나왔으면 나는 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일단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the way of the cross 십자가의 길 예수의 고난의 상 또는 귀 예수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way to 두 번째는 저쪽으로 over there 라고 해서 저쪽으로라는 뜻이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over there 저쪽으로 저쪽으로 that way down in the civil way 내 시빌 쪽으로 미국 구어로는 부사 전지사를 강조해 훨씬 썩 아주 저 멀리 근데 부사로 쓰이는 훨씬은 팔이 있어요 팔도 있고 아주란 말이 또 딴 데도 있는데 어떤 뜻을 많이 쓸까요 미국 구어에서는 way you 저 멀리 way you 베이스에서 완전 다른 게 알고 있다 그런 뜻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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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말의 way way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어쨌든 간에 다운에 나타난 way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you for you를 해봐야죠 근데 you for you 사전을 봤더니 거의 다운에 나와있는 뜻이랑 비슷한 게 거의 다운에 나와있는 뜻을 품에 왔고 품에 왔고 조금 어떻게 나 다르게 어떻게 나왔나 똑같은 길 도로 다음에는 길 도로라고 하는데 way에서는 코스라고 나왔어요 코스 코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잘 아셔야 됩니다 코스가 그리고 구어로는 방면 district 그리고 그 단어석에 다른 또 단어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응용을 많이 하죠 부근 지역 경험 따위 범위 그냥 범위가 아니라 경험 따위 범위 소양 전문 전문은 이제 겹치네 구어로는 드디어 여기는 이 포에는 직업과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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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다음에는 직업, 장사, 사업, 전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구어는 직업, 장사 그러니까 직업, 장사가 거의 굳혀진다고 보면 된 그렇게 봐보면 되겠습니다 장사 장사가 가장 대표적인겠죠 다음 구어로 경제, 건강, 상태 위에는 경제, 건강, 상태가 물론 나왔겠지만 말이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영국 구어로는 흥분 상태 흥분 상태 야 이거 흥분 상태 이런 거는 웬만하면 모르겠죠 다음 배의 속력 항진이라고 나왔는데 항진하고 배의 속력 배의 속력 배가 막 나가는 거랑 기차나 차가 나가는 거랑 다른 의미가 되겠죠 기차나 차가 나가는 거는 풀이라는 의미고 배가 이렇게 나간다 이거는 외의를 나타나겠죠 복합으로 참가, 관계자 이거는 안 나왔네 어떤 거 참가하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참가하다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참가하다 anticipate라는 말 참가 take part 도 있고 attend 도 있어요 participation 이런 것도 많이 쓰겠죠 참가하다 관계 또는 관계자 relationship 가이드 공장 기계 따위에서 배드 운동을 용이하게 만드는 안내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네 다음에 the way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왔네 신이죠 신 그리스도 ways 에서 분할된 부분 딱 보면은 이 way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분할된 부분 parts 근데 그런 거 잘 한번 생각해드리니 어떤 걸 그러니까 제작자의 의도를 한번 들어봐야 돼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래가 있긴 있는데 이런 뜻이 겹치니까 part 하면은 부분을 보여주는데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좀 다르게 이게 이제 어떤 대중매체를 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 다음 형용사로는 도중의 사이에 사이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형용사 뜻이 안났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외이가 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쭉 보면은 과연 way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라 way 일반인들은 그냥 구호로 장사란 말을 많이 하겠죠 장사 장사나 어떤 뭐 길 뭐 이런 거 통행권 통행권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통행권 톨게트에서 통행권을 준달지 그리고 여기서는 일반인들은 별로 일반인들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못 쓰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원어민이 아닌 이상 상당히 쓰기 어려운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 want to know where it comes from 하게 돼있습니다 where it comes from 지난번에 그 풀에 대해서 했죠 풀 풀에 대해서 했는데 다 동음어로 쓰이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원본을 찾을 수 있을까요 F O O L 풀 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풀입니다 풀하고 이제 동음어로 P U L L과 F U L L을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만의 딱 풀 물풀 아교풀 풀 같은 게 있겠죠 풀 풀 풀 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대중매체를 보시다 보면 특히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드라마는 별로인데 영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충혈된 눈을 많이 보여주죠 충혈된 눈 눈이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눈이 충혈됐어요 누구한테 맞았다든가 부딪혔다든가 눈 충혈된 왜 이렇게 충혈된 눈이 자주 나올까요 I want to know where it comes from 영화 내부자들 아십니까 내부자들 이병헌 나오고 뭐 아주 유명인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병헌이 고문당하고 충혈된 눈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이병헌씨가 이병헌씨가 나오는 고문 받기 전에 눈 흰자 위에 아주 핏줄이 빨간 물이 든 충혈된 눈 그리고 거기에 반짝반짝이는 조명까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아니면 말고 참으로 아프겠지만 공감할 정도로 아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죠 왜 그렇게 충혈 또는 댄무술을 보일까요 울혈 울혈은 좀 어렵고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자주 보여줄까요 바로 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풀 풀 P O O L P O O 풀입니다 풀장 할 때 우리가 흔히 풀장이라고 하죠 풀장이라고도 하고 수영장이라고 하는데 뜻을 알아봐야죠 왜 거기에 그런 뜻인가요 다음과 이 풀 알아볼까요 일단 다음에 P O O L 풀입니다 풀 기본적인 뜻은 수영장 풀 모으다 당구 근데 왜 여기 모으다는 뜻이 있고 당구다는 뜻이 있고 당구는 근데 다른 데도 있어요 캐논 캐논에도 당구라는 뜻이 있는데 과연 당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야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풀 모으다는 뜻은 뭘까요 모으다 명사로 쓰이는 풀 푸를 알아봐야죠 물웅덩이 퍼들 P U D D 지난번에도 보면 드래프트랄지 로우디디랄지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속듯이 속듯이 또 다른 영어가 있죠 그거의 뜻을 보면 거젓도 막상깐 꼬리꼬리를 모르면서 바보나 뭐 뱅 또 성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쥐돗에도 모르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것만 해도 책 한 번을 쓴다니까요 물웅덩이라고 해서 퍼들이라고 해서 퍼들 물엉덩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보여주죠 물엉덩이 물엉덩이인데 비가 온 후 흙탄물이 되었다든지 작은 못 저수지 일반적으로는 액체가 괴인 곳 일반적으로는 물이 모인 곳 수괴라고 하죠 수괴 수괴는 뭐일까요 어려우면 A full of blood 피바다 피바다 하면 sea of blood 라고 해도 알고 있겠지만 A full of blood 피바다 피가 막 괴인 곳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퍼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사람은 푸들로 읽어서 푸들로 읽어서 써먹는데 왜 푸들을 푸들이 푸들이 상당히 인기였었죠 어쨌든 간에 푸들 P-U-D-D-L이 물엉덩이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푸들에서 비 온 후 혼탁된 물엉덩이 이거는 이게 푸들에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긴 치는 이긴 치는 머드 같은 거 많이 쓰죠 이긴 치는 물엉덩이를 만들다 물을 흐리게 하다 물이 있는데 물을 막 휘어져서 흐리게 한다고 했지 녹은새를 교련하다 녹은새를 교련하다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 교련 그거 많이 쓰겠죠 물엉덩이를 절벅절벅었다 물엉덩이를 절벅 첨벙첨벙하고도 다릅니다 이 절벅절벅은 첨벙첨벅하고도 다른데서 그 다음에 2포유예는 어떻게 해놨나 다음하고 2포하고 다른데 9월호 갓난애나 동물이 싼 오줌이 고인 곳 오줌이 고인 곳도 푸들로 칩니다 그 다음 9월호 뒤범벅 뒤죽박죽 뒤범벅 뒤죽박죽 요건 많이 나오죠 무슨 액괴를 가지고 막 뒤범벅하고 왜 그걸 많이 나올까요 액괴를 가지고 뭐 요리할 때 뒤범벅 뒤죽박죽만 하냐 더 퍼드 대서양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이긴 진흙을 바르다 진흙탕물로 적지다 진흙팩 등등 여러가지가 그니까 P.O.L 속에 퍼들이 있는 무송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퍼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강등에 깊고 잔잔한 곳 소 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의식기억 고유 등이 깊은 곳 양지쪽 Up Pool of sunlight 양지쪽 양지쪽 그 다음 풀 그걸 줄여서 그냥 풀이라고 합니다 수성암에 괜히 유충 가스층 자 그리고 울혈이라고 있는데 풀에 울혈이란 뜻이 있어요 무릉덩이에 작은 롤 의학용어 자세히 알아보면 정맥이 주위의 압력을 받아 좁아지거나 정맥의 아니 혈액이 굳어막히는 등이 원인이 되어 장기나 조직의 혈액이 고이게 된 증세 혈액이 고여있는 부위가 암자색이나 암청색으로 변하고 조직이 부어오른다 보통 피멍이 들었다는 말 많이 하죠 그것이 눈에 나타나면 충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충혈 여기 보면 울혈 충혈 요것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충혈내는 포켓볼 당구 게임의 일종 당구가 여기 나오네요 포켓볼 당구 중에서도 포켓볼 자 그럼 자동사를 보게 되면 물이 괴다가 있어요 물이 괴다가 물이 괴다가 피가 충혈 울혈이다 근데 또 응용을 할 것이 뭐냐면 자 잠깐만요 자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면 자동사로 쓰였을 때 충혈 울혈 하다가 있는데 울혈하다 울혈하다 발음이 어렵죠 우려 울혈이라고 하죠 울혈 또 써먹는 게 뭐냐면 울혈이라는 또는 충혈이라는 단어를 쳐요 그러면 거기에 단어가 쭉 나오는데 충혈 의학 congestion of the brain 특히 머릿속에서 충혈이 된 건 congestion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congestion을 찾아보면 밀집 밀집 충만 혼잡 과도한 부담 과로 충혈 우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충혈 우혈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congestion도 있어요 밀집이란 말 많이 쓰죠 밀집 밀집은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별로 안 밀집 어려우니까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상태를 보죠 밀집 충만하다 이건 좀 쓰는 것 같아요 충만하다 이너프에도 이너프가 아니라 풀에도 있겠죠 혼잡 과도한 부담 아우 부담이 너무 돼 이거 쓰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은 별 뭐 이게 충혈 우혈이 있고 그 다음에 engo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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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식 포식 의학으로는 출혈 출혈이란 뜻이 있어요 탐식 포식 식탐 식탐하다 탐식 밥을 아주 좋아하는 먹는 거 아주 좋아하는 사람 포식했다 포식했다 하면 한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포식했다 다음에 애플록스 애플록스 참 어렵죠 애플록스 흘러들으는 또는 쇄도하는 것 의학으로는 충혈이란 뜻이 있어요 흘러들면 욕을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흘러드는 또 쇄도하는 혈액의 주류 혈액의 주류 그 다음에 유입 흐름 등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젝션 인젝션 인젝션이라서 주사하다 이거 특히 많이 나오죠 인젝션 주사 넣는 장면 근데 주사 넣는 장면이 주사를 넣다가 또 다른 의미를 포하고 있는데 인젝션을 보면 주입 주사 투여 관장 똥과에다 집어넣은 관장 일 등으로서 자금의 투입 연료 공기 등의 분사 수학의 단사 또는 함수 아 이거 참 어렵네요 수학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우주의 투입 인공유성 등을 궤도에 올라오고 이건 보이는 것 같아요 인공유성은 궤도에 올라오는 거 참 많이 보이죠 이거 이 장면 마그마가 이 주변에 암석을 뚫고 들어가는 관입 관입 그리고 충혈 울혈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는 인젝션에서는 또 인공유성이 뜨는 장면 많이 보여주죠 거기에 우주니 한 명이 딱 있는다 할지 그럼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충혈 의학용으로 충혈이라는 뜻이 하이퍼 하이퍼니아 하이퍼니아 하이퍼니미아 하이퍼니미아 우리나라 충혈 그런 것처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속도시 별로 없어 하이퍼니미아 하이퍼니미아 니미아 또는 하이퍼 뭐 이런 걸 쓸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충혈이라는 원래는 P.O.O.L P.O.O.L 풀 물웅덩이라는 거에서 출발했는데 물웅덩이 또 퍼들 퍼들이라는 뜻에 또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충혈이라는 걸 찾아보면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시는 별로 없지만 다양하게 이제 응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P.O.O.L.2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참 많이 쓰죠 명사로서 기업연합 또는 카르테 기업이 연합한다 어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을 한다 병합이 아니에요 병합이 아니고 연합입니다 금융 매점 연합 공동출자 공동으로 관련된 개 개 같은 거 보면 한 사람한테 돈 개또 뭐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그런 식으로 어떤 공동출자 집합체로서 공동출자자 조합기업 공동기금 자금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공중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 많이 있겠죠 공중이용은 자제 또는 공중이용은 서비스 공중이용은 노동력 모러플 배차용이 자동차 집결소 어쨌든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여러 가지 같겠죠 공중목욕탕 공중주차장 공중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은 시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마 등의 건돈 이런 걸 가끔 하다 보죠 경마 같은 데 할 때 나 얼마 얼마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보이는 장면이고 그 다음 상금 건돈 배당금의 총액 배당금 배당금의 총액 그 다음 더 풀스 영국에서는 축구 도박 풋볼 풀스 라고 한답니다 그 다음 게임에서 건 사람들 요거 이제 뭐 저기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노래하는 데가 있죠 미국에서는 풀 포켓 포켓 빌리어 영국에서는 스누크 당구의 일종 당구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캐논에도 당구란 뜻이 있습니다 펜싱에 한 사람씩 상대팀이 선수와 대전하는 풀전 풀전 타동사로서는 자금 정보 등이 공동 출제하다 공동으로 출제하는 거 뭐뭇을 공동 입관으로 하다 풀원스 리소스 자동으로 공동 출제하다 자동산업 기업연합에 가입하다 만들다 자 그 다음에 풀이 세 개나 있네요 두 개만 잃었더니 영국 속으로 리버풀 요거는 어려울 거예요 리버풀 리버풀 영국 잉글랜드 매사 이거 그게 무슨 어떤 주의 주도 영국 제2 한국구시 리버풀사의 리버풀 10세기 초에 비롯한 리버풀의 도자기 리버풀이라고 해서 축구팀도 있어요 빨간 바탕에 방패 비슷하게 해서 리버풀이라고 써놨는데 세 번째 건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풀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 포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포위에 풀 첫 번째 거의 위에 있는 뜻을 포함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의식 정적 등이 밑바닥 위하고 좀 비슷한데 표현이 다르죠 천연가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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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산승 뭐뭇의 물덩이를 만들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시 합승 합승한다 합승한다 요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가끔 하다 보겠죠 언론의 합동대표 취재 요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연예인이 무슨 인터뷰한다 기자 무슨 회견한다 그러면 합동 취재하는 장면 많이 나오죠 카메라 들고 마이크 들고 이런 장면 가끔씩 보는 것 같습니다 풀 취재 판돈 총회 영국에서는 내기 당구 여기 당구 근데 캐논에도 당구라는 뜻이 있어요 펜싱팀 대왕 대왕 시합 동사나선 정보 따위를 공유 공용하다 정보를 공유하다 어떤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거지 생각은 서로 내놓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저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요거 좀 써먹을만한 애네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써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스탈 속으로 뭐뭇을 끌어들이다 뭐뭇을 밀고하다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뜻을 거의 포함해요 근데 이 포위에 있는 이 포위에만 있는 어쨌든 간에 근데 P.O.O.L 풀은 일반인들이 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풀장 내지는 수영장 정도 쓰는 것 같고 뭐 충혈됐다는 이제 좀 아는 사람 쓰겠죠 풀 풀 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단기다랑 카드 찾았다고 두 개 쓰고 풀 정도만 돼도 상당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는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뜻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풀 풀 자 드려오는 레벨 세븐틴 어드벤스 풀 겹치는 게 두 개 있는데 51단어에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것도 한두 번만 하면 1,2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끝내고 나서 한 또 중간에 한 번 쉬어 봐야죠 리벨트 휴머러스 리벨트 말 태도 사람 갬대미 등이 야비하냐 상스러워 점잖지 못한 입버릇이 나쁜 야비한 말하는 사람 점잖지 못한 입버릇이 나쁜 리벨트라고 하면 되겠네요 리벨트 그 다음 푸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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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풀 문어로 권력 세력 등이 있는 강력한 강대한 카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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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묘함 없이 기른 양 일반적으로 애완동물 애완동물 하면 푸신트 카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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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러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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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ore subtle 와 리파인 분위기 등이 일반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격리되었다 지휘계획 등이 매우 높은 래러파이드 다음 디클라이 디클라이 익스프레스 트롱 디스 프로벌 뭣뭣을 헛뜯다 디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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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은 디클라이 할 것은 뭣뭣을 헛뜯다 동변이 비난하다 휴브리스 휴브리스 오버 베어링 프라이드 와 프리삼슨스 프리삼슨 프리삼슨스 많이 나오죠 자신 과인 등에 대한 교민 거만 에러븐스 그리스 신화 신들에 대한 불송 그래서 휴브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언뜻 듣기로는 미국인인데 미국 사람 참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이제 인디언결처럼 생겼는데 막 영어로 강의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강의하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떻게 외국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봐서 동양인이나 동양인을 보면 외국인은 많이 쓰겠죠 근데 상당히 릴리저러스 상당히 종교적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영어가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이거 아주 복잡해요 주로 보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를 많이 하는 것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는 책을 읽기 위해서 그게 주목적이지 요즘은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영어가 워낙 일반화 되니까 조기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특수고등학교에서는 영어로 된 교과서를 쓰죠 영어로 된 수학문제를 푼달지 영어로 된 역사서를 푼달지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영어시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무슨 하는데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 완전히 영어로 된 교육을 하는 거겠죠 수학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뭐 수학을 영어로 한다고 해서 뭐 잘한다 난 그렇게 해봤거든요 뭐 수학문제야 한국어로 돼도 문제를 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영어로 얘기하는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을 하자 어쨌든 간에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죠 영어의 어떤 근데 지금도 보면 영어로 어려워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른이든 아이든 교육을 받든 안 받든 어떤 그 중간 수준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수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평균적으로 따지면 미국 초등학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미국 초등학교 그 정도면 뭐 웬만한 건 다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교 정도 수준 정도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토익 정도가 되는 거죠 토익도 뭐 어려운 사람도 있고 쉬운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수준 될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난샬란트 난샬란트 요거는 패든 요거 했고 난샬란트 난샬란트 난샬란트는 뭘까 난샬란트 요거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들은 것 같아요 아주 냉정하다 프랑스 말도 깨쓰는 것 같아요 coming across as cool coolly understand 무관심한 냉정한 차분한 무관심으로 레슬레이 레슬레이 deeply hurt the feeling of distress 몸 등을 찢다 쬐다 마음 감정을 몹시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깊은 상처를 입다 레슬레이 모든 거 알겠어요 그 다음은 코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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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actical consequence that will follow naturally 수학에서는 개의 격식으로는 직접적 추론 뭐뭇의 표현적인 결과 추론 아 요거 참 많이 어렵네요 코얼렐리 코얼렐리 직접적 추론 sub the fuse sub the fuse 우린 보통 요거를 이제 excuse 라고 많이 쓰겠죠 excuse 클런지 excus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something intended to be represented the true natural one activity 격식 발뺌을 위한 핑계 구실 핑계 구실 같은 것도 야 핑계란 말을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그냥 excuse라는 걸 알면은 핑계라서 쓰는데 sub the fuse이든요 sub the fuse paraphatetic paraphatetic paraphateti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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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phatetic traveling by puts 역시 아이스토텔레스 peripatet 수요 하파이 어른 그리스 파 주의란 뜻인 그 다음 patient 걷다 일때문에 돌아다니는 수녀는 종종이설 떠돌아다니는 사람 행상인 행상인 도달한 사람 paraphatetic 그 다음에 서랍티셔스 서랍티셔스 still it taking pains not to be called or dictate 몰래 비밀스런 살균살균하는 부정한 뒷걸이 sub the fuse sub the fuse 서랍티셔스 서랍티셔스 어드베스가 되니까 애우자는 모를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in your in your to make astonish to something on present 보통 수동태 겨우지 남을 어려운 등에 익숙해하다 apposite apposite remarkably apposite 적절한 딱 들어맞는 딱 들어맞는 말은 참 많아요 on answer apposite to the question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 apposite presented a feeling of able to come 겨우지 특히 불길한 예감 뭐뭇의 육각 요거 뭔가를 뭐뭐의 징조 요런 말 많이 나오죠 몸이 싼 예감 feel have a presentable 실패 예감이 들다 presentative presentative temperatures as if driven by turbulent or complex emotion highly energy changing and fluctuating 사나운 비바람 세찬 문어 있는 temperature if strappers up strappers up strappers up strappers 사람 행동이 사나게 날 때는 다루기 힘든 unruly willfully different control 제시하더라도 들자네만큼 따뜻어 다시끄러 stubborn deep paint 샐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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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rapidly 역시 민첩한 기민한 신속함 크리스탈라이즈 요건 많이 들어 크리스탈라이즈 cause to take up deep in and clear shape 뭐뭇을 결정 결정화시키다 사상계획 등을 명확하게 하다 구별 my plan ever 크리스탈라이즈 내 계획은 실행되지 않고 끝났다 언덴어블 했고 inimitable inimitable 모방할 수 없는 비길데 없는 모류 Defining imitation matchless 다음에 S 패러러리 하루미쉬 워 매너 격식 음조 기절 격식 심생 매성 어려움 이 표면이 거칠거칠함, 도토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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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리에 의한 건 신이 정한 제도 신이 정한 제도 아주 섭리 Mysterious sins dispensations of providence 불가사한 신의 섭리 없이 지내기 doing with a 카톨릭 특별 면제장 국면제장 누가 없이 때로는 없이 사는 것도 좋아요 헝과에서 베스트라고 Unpla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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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asily Partures or Excited or Upset Marked by extremes Plum or Compoised 영국고어 동요되지 않는 차분한 침착함 Firebrand Firebrand Someone who deliberately creates Trouble 해뿔 판설 분쟁의 선동자 활동과 정력과 정열과 In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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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ndirect Subjection 뭐뭇이 임시 뭐뭇이라고 넌지시 알림 대공식 공표 Unbuy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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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ble to work Survival or Succession Or Expelling in Bible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Unbuyable 참 기분 나쁘네 Imprevenant Imprevenant Improv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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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iven careful Consideration 성장 지명이 없는 경솔함 부주의한 사람이 낭비가여서 장례에 대한 비축을 게을리하는 결합하지 않는 그날이 그날 살아가는 Improvidence My mother thought if improvement of me to spend so much on a jack 어머니는 내게 재킷에 거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했다 The new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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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w mom 많이 들어봤죠? The final resolution of the many stand of the literary of the dramatic 프랑스어 영국 소멸된 대단원 사건의 해결 종국 아 임피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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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크리티컬스 리젠먼트 격식 1 입장 시샘 나게 하는 비주에 걸린 부활하는 재밌죠? 임피디 인시디어스랑 임피디어스랑 헷갈려 임피디어스 호러 남에게 시샘을 내게 하는 임피디에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비 거슬리는 그렇게 해오야하는데 임피디어스 어너 남에게 시샘을 비교하는 임피디어스 컴퓨어스 불 비교 equitable pair to all parts as dictated by reason and conscience 처리 등이 정당한 just and right 공평한 pair 저당한 합리적 법률 권리가의 형평법상 equitable defusion of the money 에코딕 요구마에액 equitable irreputable impossible to deny, disprove, 이론, 학설 등이 반박, 논박할 수 없는, irrefutable, irrefutable. 아스파이, 아스파, make rigid and set into a conventional faith partner. 골화, 경화시키다, 경화시키다, 골화하다. recrimination, recrimination, mutual accusations, 비난의 비난으로 맞서기, 문문의 연습, 역습, 법률, 맞고서, 반소. Let's make a fence, instead of wasting our time on recrimination against each other. 서로 비난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친구로 지냅시다. recrimination,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겠죠. crest column, crest column, broad, slow, into spirit, 사람이 의기소치만 풀이 죽음, 새말등이 도가 머리, 목을 들었띠, 의기소치만 crest column,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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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 circumstance, with little chance of success, 형편이 좋지 못한 불길한 풀리만, 플리폰, 플리폰, showing, inappropriate, level, 의기업 등이 경박한, 성의없는, 덤벙는, 태도, 건방진, 무리한, 버려동기, 주로 사람, 동물이 날쌤, 유연, immure, immure, to and cross, usually in the words, 격지, 뭐뭐 안에 방역하지, 뭐 강금 투옥하다, imperious, imperious, 사람 태도 등이 오만한, 고압적인, 다음, harble, harble, 발을 절다, 절여 나가다, 어색한 방법을 쓰다, 서투른 진행, 말투로 쓰다, 고르지 않다, 발을 끌기, 동물이 다리를 묶는, 밧줄, 족쇄, 장애물 공격 나누어, 도프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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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브텔, 고묶음, 열장장 부족, 끝이 빛들기, 꼬리처럼 퍼진 장부, 열장장의, 열장장의 방식으로 목결이 있기에, 묶음, 열장장의 장부를 부축해, 지식 등을 빈밀히 연관시키다, 퓨어럴, 퓨어럴, 어린이, 어린이 티가 나는, 미숙한 유치야, 하찮은, 호흡이 어린애 같아, 퓨어럴, 인컨트러버터블, 인컨트러버터블, 사실 증거 등이 논의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맥거네이드, 맥거네이드, 특히 구태타 등을 모의하다, 꾀하다, 맥거네이드, 맥거네이드, 스타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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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특히 남성이 건장한, 힘세고, 몸집한, 스타월드, 스타월드, 몸집이 건장하고, 힘이 센, 임패추어, 사람 성격 등이 충동적인, 성급한, 인바이오레, 인바이오레, 침범되지 않는, 신성한, 앵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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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활동이 방해하자, 지장하자, 걱정스럽다, 맥저스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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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태도 등 목속에 권위있는, 무게가 있는, 치안한 사이, 스팔든, 스팔든, 고대의 스파르타, 시그이, 급기심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 용감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봅니다. 하시는 모두 모두 잘되길 빕니다. .